자이코로지 제이코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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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코라와 제이코라의 경험이 제이코라의 경험을 전체의 경험을 통해 제이코라와 제이코라의 경험을 제이코라의 경험을 통해 제이코라의 경험을 처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게 그룹활동으로 하는거 참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 근데 이제는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는 진짜 사실 일본에 진짜 300명 구전도 있으면서 그룹 멤버가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같이 공유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정도로 이제는 다섯 명이잖아요 대기실 같은 것도 시인은 진짜 작고 대기실이 음반 같은 거에서 그래서 아이즈원 때 처음에 진짜 작았는데 조금 루스라 핀카씨 너무 새로운게 했어요 아이즈원 때 아이즈원 때 큰 대기실을 다시 작아줬어 조금 손 닿았는데 사쿠라도 유명한 짤들이 몇 개가 좀 있죠 그쵸? 그쵸? 최근에 그 뭐 다메 예 그 예 그 일본에서 활동할 때 대박 다메 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대박 그거 뭐 돌아 돌아 뭐 요즘 아 진짜 오래 봐야 마지막 다아메 이마와 다메 네 유메노낮아 네 유메노낮아 다아메 이마와 다메 네 유메노낮아 네 미안하던데 내가 내가 민망해하면 미안하던데 왜 고개를 숙여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그렇게 하면 그때분들한테 내가 아니 그때 제가 안하면 괜찮네 그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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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문 iPh